7.2.10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엘리자베스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책상엔 봉투가 하나 놓여있었다. 겉봉에는 그녀의 이름 옆에 특별히 친전이라고 써있었다. 여러분이 그건 화학실험연구소에서 보낸 보고서였다. 에밀 초플리라는 이름으로 서명되어 있었다. 보고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글에 몇 번이나 다시 읽어보았다. 횟수가 드러날수록 시간도 그만큼 오래 걸렸다. 마침내 그 서류의 중요성을 알아차리자 엘리자베스는 케이트에게 한 시간 내로 돌아오겠다고 이루고는 에밀 초플리를 찾아 나섰다. 그는 서른다섯가량 되어 보였고 큰 귀에 날카로워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그 비좁은 실험실에 손님이라곤 맞이해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태도가 어색했다. 엘리자베스가 얘기를 꺼냈다. 당신의 보고서를 읽었어요. 그 속에는 굉장한 게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전 이해를 할 수가 없군요. 제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그는 표정이 환해지면서 늠름하고 의연한 태도로 바뀌었다. 그리고 의자 뒤로 몸을 기댄 채 자신의 잔 빠른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복합정액 감미제와 효소 차단 기술을 사용해서 콜라겐의 급속한 변이를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 실험을 했습니다. 물론 콜라겐은 모든 결합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기본이죠. 그렇죠. 엘리자베스는 대답을 했지만 어차피 조플리가 얘기하는 전문 분야에 관해서 이해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녀가 이해한 것은 그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로 하여 노세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였다. 그건 다분히 흥분할 만한 개념이다. 엘리자베스는 조용히 앉아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 인간의 수명에 혁명을 일으킨다는 말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다. 꼭 주사를 맞아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성분으로 아략이나 캡슐을 만들어서 경구로 투여하면 됩니다. 과연 놀랄만한 일이다. 이건 사회의 가약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일단 제조에만 성공하면 특허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젊음을 50년 이상 연장시켜주는 아략을 복용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엘리자베스도 어느새 흥분하고 있었다. 연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이 보고서를 쓰기까지 저는 지난 4년 동안 동물 실험을 거쳤습니다. 최초의 결과는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젠 바야흐로 사람에게 시도할 단계입니다. 그녀는 그의 적극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이것을 누가 또 알고 있나요? 아버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보안 조치가 철저했죠. 저는 오로지 회장님과 중혁진 중에 한 분에게만 보고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갑자기 긴장했다. 그게 누구죠? 윌터 게스너 씨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잠시 침묵했다. 이제부터 제게 직접 보고해 주세요. 제게만요? 저풀리는 놀란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알겠습니다. 루페양. 언제쯤이면 시판이 가능할까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앞으로 18개월에서 24개월 후면 가능할 겁니다. 좋아요. 만약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자면 연구비라든가 기구 또 그 밖의 어떤 도움이라도 제게 청하세요. 되도록 빨리 진행시켜 주셨으면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일어섰고 반사적으로 에밀 조플리도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아버님을 존경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샘은 이 연구 결과에 관해 알고 계셨다. 그것도 회사 주식을 팔지 않으려고 한 이유 중에 하나일까. 붉은 문서철의 연구 과제는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나요? 처음부터 말씀드릴까요? 케이티 헬링이 물었다. 네, 처음부터요. 알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각기 다른 실험 단계에 있는 새로운 생산품들은 수백 가지나 됩니다. 그것들은... 그것들은 누가 관할하죠? 쓰여지는 연구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책임은 각 부서의 장들이 맡고 있습니다. 경비는 얼마나 되는데요? 5만 달러입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다음엔 중혁진의 인가를 얻어야만 합니다. 물론 모두 연구 결과는 첫 번째 실험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붉은 문서철의 범죄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그것이 중요한 연구일 경우에는 모든 연구 결과가 보완이 제일 잘 되어 있는 실험실로 옮겨집니다. 관계된 모든 서류도 일반 문서철에서 붉은 문서철로 옮깁니다. 오직 세 사람만이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제의 책임 연구자, 회장님, 그리고 중혁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중혁진 중에 한 사람은 누가 결정하나요? 아버님께서는 밀터 게스노를 택하셨습니다. 대답을 한 순간 케이트는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여자는 서로 마주보다가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고마워요, 케이트. 엘리자베스는 조플리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케이트는 엘리자베스와 얘기하면서 알아차렸을 것이었다. 거기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아버지가 그녀를 신임해서 조플리의 연구 결과를 그녀에게 말했을 수도 있고 그녀 스스로가 알아냈을 수도 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은 워낙 중대해서 혹시나 그르칠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자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몸소 보안 상태를 점검할 작정이었다. 그리고 윌터 게스너에게 얘기해야만 했다. 그녀는 전화 앞으로 걸어가다가 발길을 멈추었다.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늦게 엘리자베스는 베를린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다. 윌터 게스너는 신경이 날카로워진 듯했다. 그들은 빠병 식당의 2층 별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전에는 엘리자베스가 베를린을 방문할 때마다 윌터는 자신의 집에서 안나와 함께 식사하자고 조르곤 했었다. 한데 오늘은 그런 얘기는 아예 없고 대신에 이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했던 것이다. 게다가 그는 혼자 나왔다. 윌터 게스너는 이목구비가 수려한 데다가 천진스러워 보이는 얼굴이 영화 배우라도 되듯 여전히 미남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주름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의 빛이 감돌았고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다.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엘리자베스가 안나의 안부를 묻자 윌터는 어물어물 말했다. 안나는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같이 못 나왔어. 많이 불편하신가요? 아, 아니야. 곧 좋아지겠지 뭐. 지금 집에서 쉬고 있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더 나을 거야. 언제나 퍽 솔직하고 사교성이 풍부하던 윌터와는 달리 그는 지금 몹시 당황하고 있는 듯했다. 엘리자베스는 에밀 조플리의 연구로 화제를 돌렸다. 우리는 그가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건 상당한 거지. 윌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에게 이제부턴 형부한테 보고할 필요 없다고 일러두었어요. 윌터의 손은 갑자기 얌전해졌다. 그는 엘리자베스를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질렀다.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했지? 그건 형부가 상관할 바가 아니죠. 전 그와 똑같은 일을 다른 어떤 이사와도 손잡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 다만 이 일을 제 나름대로 처리하고 싶어요. 그는 알겠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였고 양손은 탁자 위에 꼼짝 않고 놓여 있었다. 그럴 권리가 리지역에 있지. 물론이지.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이려 했다. 엘리자베스, 안나는 회사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 내가 찬성을 하지 않으면 그건 팔 수가 없지.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야, 난. 죄송해요, 윌터. 난 지금 주식을 팔 수는 없어요. 그의 손이 느닷없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헤르 줄리어스 바드루트는 바싹 마른 모습이 마치 사마귀한테 검정 양복을 입혀놓은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는 로펜 선주 중역실 탁자 앞에 엘리자베스를 마주하고 뻣뻣하게 앉아있었다. 그 애에도 거긴 은행 강부가 다섯 명 더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조끼까지 갖춘 검정 양복에 흰 셔츠, 짙은 빛의 닉타이를 메고 있었다. 그들이 나타났을 때 엘리자베스는 꼭 제복 같다는 생각을 했다. 탁자를 둘러싸고 앉아있는 냉정한 눈빛들을 대하자 그녀는 불안해졌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케이트가 갖다 놓은 커피와 갓 구워낸 과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그것을 사용했다. 엘리자베스의 오찬 초대를 사절했듯이 그녀는 좋지 않은 조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이곳에 자신들의 돈을 해소하러 온 것이었다. 엘리자베스가 말문을 열었다. 우선 여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예의바르게 그러나 무의미한 인사한 말을 중얼거렸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로페엔 선지에게 빌어준 대부금의 연장에 관해서 의논해 주셨으면 합니다. 줄리어스 바드루트는 고개를 저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내뱉듯이 말했다. 죄송합니다. 로페양.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제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방안을 한 번 훑어보았다. 내가 당신들의 입장이라면 나도 거절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녀를 일제히 쳐다보더니 알 수 없다는 듯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엘리자베스는 말을 이었다. 여러분들께서 아버님이 이 회사를 운영하던 시절 대부에 관해 걱정을 했더라면 그분은 뛰어난 사업가이셨는데도 말이죠. 어째서 사업의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는 나를 믿고 대부를 연장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바드루트가 냉담하게 말을 받았다. 로페양께서는 본인의 질문에 스스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보다 주의 깊은 눈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들을 차례로 둘러본 엘리자베스는 모두 자신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들은 이른바 재정세계의 타 분야에 종사하는 동료들이 존경하고 찬양하며 갈망하기까지 서슴지 않는 스위스의 은행가들이었던 것이다. 그들이 지금 의자를 바싹 끌어당기고 앉아서 엘리자베스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더 이상 참을 필요도 없이 노골적으로 귀찮아하던 그들의 태도는 이제 싹 바뀌어 호기심에 가득 차 있다. 여러분들은 모두 오랜 기간 동안 루펜 선지와 거래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거의가 아버님을 잘 아실 테고 그렇다면 그를 틀림없이 존경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몇 사람이 그렇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자베스는 계속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제가 아버지를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아셨더라면 모닝커피가 잘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은행 간부 중에 하나가 미소를 머금더니 이내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루페양이 당당하지 못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엘리자베스는 묘한 미소를 지었다. 난 당신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드릴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니까요. 또한 은행 간부가 얘기를 받았다. 전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루페양, 우리는 이미 이 회사의 결과에 대해 합의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만 합니까? 네, 당신들은 여기 계십니다. 그건 이 방에 세계에서도 유수한 은행가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죠. 당신이 모든 일을 오로지 달러와 센트의 관점에서만 봐왔다면 오늘날처럼 성공할 수는 결코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의 장부 계산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당신을 대신해서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은행 사업엔 그것보다 훨씬 심오한 그 무엇이 필요할 거라고 전 확신합니다. 다른 한 사람이 중얼중얼 말했다. 그야, 그렇죠? 하지만 저희들은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루펜 선즈도 사업체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업체죠. 전 제가 아버님의 자리에 앉기 전엔 이처럼 거대한 사업인 줄 몰랐습니다. 세계 각국의 수많은 생명들이 이 회사로 인해 구제됩니다. 또 제약사업에 공헌한 바가 지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천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 바드루트가 엘리자베스의 말허리를 끊고 나섰다. 지금 얘기해 주신 일들은 정말 찬양을 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논하고 있는 내용에서 초점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로페양께서는 이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면 우리들의 대부금을 갚고도 상당량의 돈이 생길 것이라는 제안을 받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의 첫 번째 실수라고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난 로페양께서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 제안은 완전히 비밀이 보장되는 중역회의에서 나온 것이다. 그 회의에 참석했던 누군가가 얘기했다는 뜻이 된다. 그녀에게 압력을 가하려 했던 그 누군가가 그녀는 그가 누군지 밝혀내기로 작정했다. 하지만 그건 나중에 할 일이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은 대부금을 해소할 수만 있다면 그 출처가 어디든 상관하지 않으시나요? 바드루트는 질문의 저의를 알아내려는 듯 그녀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렇습니다. 자금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회사의 주식을 판 돈이든 우리 자본이든 관계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군요. 로페앤 선즈는 결코 실업계에서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여러 번 모두는 아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요. 그리고 영원이요. 한 가지만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여유를 조금만 주십시오. 바드루트는 마른 입술을 한 번 축이고 나서 말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로페양. 우리도 퍼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모두는 로페양이 겪어야 했을 정신적인 충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3개월. 딱 90일입니다. 탁자 위엔 침묵이 감돌았다. 그러나 그건 부정적인 침묵이었다. 그들의 냉정하고 적의를 띈 얼굴에서 알 수가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모험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음... 전 이 얘기를 해도 좋을지 어떨지 잘 판단이 서질 않는데요. 말을 잠시 끊었다가 몹시 신중한 태도로 망설이듯이 말을 이었다. 그때 그녀는 그들의 흥미어린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우선 비밀을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로페앤 선제에서는 제약산업 전체의 혁신을 가져올 만한 제품이 바야흐로 성공 단계에 있습니다. 듣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이 조마조마하도록 잠시 쉬었다. 우리 회사는 현재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어느 약도 따를 수 없을 새 제품을 곧 선보이게 될 겁니다. 그녀는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엘리자베스의 다분히 유혹적인 얘기에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은 바드로트였다. 아,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죄송합니다, 바드로트 씨. 전 이미 얘기를 너무 많이 해드린 듯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업 역사상 최대의 개혁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 재정에 놀라운 성장을 가져다 줄 겁니다. 우리는 두 배의 재정으로 아마 세 배까지도 가능할 겁니다. 대규모의 새 자본을 얻게 되겠죠. 은행가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무언의 사인을 교환했다. 드디어 바드로트가 말을 꺼냈다. 우리가 90일을 연장해 드린다면 앞으로의 모든 거래에 있어 자연히 로펜 선지의 수석 은행가들로서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눈길이 다시 오고 갔다. 그건 마치 정글에서 울려퍼지는 북소리 같다고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90일 후엔 미불된 오음을 전액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드로트는 맞은편 벽을 주시하고 있다가 엘리자베스를 한번 보고 다음에 나머지 은행가들을 차례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의사를 눈으로 물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 제의에 동의합니다. 바드로트를 바라보며 나머지 은행 간부들도 머리를 끄덕였다. 이젠 끝났다. 엘리자베스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밀려오는 안도감을 억제하느라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90일을 번 것이다. 그녀에게는 지금 1분 1초가 새롭고 아쉬웠다. 그건 마치 폭풍의 눈과 같은 것이었다. 우선 본사에 흩어져 있는 수백 몇 개의 부서로부터 시작해 자이레에 있는 공장, 그릴랜드의 실험실, 오스트레일리아와 타일랜드에 자리 잡은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지구 방방곡곡으로부터 수많은 일들이 엘리자베스의 책상으로 밀려 들어오고 밀려나갔다. 대부분 새 제품, 판매, 통계자료, 광고 캠페인, 실험 계획에 관한 보고서였다. 그 중엔 새 공장 건설, 낡은 공장의 매도, 회사 인수, 직원의 채용과 사직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일도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각 분야마다 담당자에게 알맞는 조언을 받기는 했지만 최종적인 결제는 그녀가 해야만 했다. 샘이 그러했듯이 지난 3년 동안 아버지를 도와 일을 배워놓은 것이 퍽 다양한 일이었다. 물론 그 중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알고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분야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한때 엘리자베스는 일종의 왕국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건 오히려 왕국들의 군이라고 보는 게 더 옳은 표현일 것 같았다. 그 왕국들은 임금의 보좌와도 같은 해장 사무실의 총수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친척들은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물론 근접한 나라도 책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실세 없이 여행을 다녔다. 엘리자베스는 얼마 안 가서 약간 특수한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다. 그녀는 남성들의 세계에 뛰어든 유일한 여성이었고 그로 인해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여성의 열등성에 관한 신화를 남성들이 만들어냈다고는 결코 믿지 않았었으나 이내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공공연하게 말이나 행동으로 그걸 표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날마다 그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편견의 긴한 태도였고 불가피한 일이었다. 남성들은 여성들로부터 명명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질문을 던지는 여자에게 화를 내면서 무턱대고 자기 의견만 내세우려 했다. 엘리자베스가 젊고 매력적이라는 점이 그럴 땐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은 집안 침대나 부엌에 있는 것이 더 어울릴 거라는 느낌. 그래서 남성들의 일인 이 골치 아픈 사업에서 손을 떼야겠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려고 노력했다. 엘리자베스는 매일 여러 분야의 장들과 모임을 가졌다. 하나 그들 모두가 적의를 품고 있는 건 아니었다. 회장 의자에 앉아있는 아름다운 여자는 남성의 자만심을 충분히 자극할 만도 했다. 그들의 마음은 쉽게 읽을 수가 있었다. 내가 저 여자와 정사를 가질 수만 있다면 그 후에 다루기가 쉬울 텐데. 남자들은 엘리자베스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지능을 과소평가했고 그것이 그들의 실수였다. 그녀의 수용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권위를 내세우는 것으로 착각한 것도 그들의 오산이었다. 또한 그녀의 강인함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건 그들이 범한 최대의 실수였다. 그녀의 몸 속엔 샤뮤엘 할아버지를 거쳐 아버지에 이르는 로페 가문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들의 결단성 있는 기질을 물려받았던 것이다.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남성들은 엘리자베스를 이용하려 했지만 도리어 그들이 이용을 당하곤 했다. 그녀는 그들이 쌓아올린 지식과 경험, 통찰력을 솔솔 뽑아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곤 했다. 남성들로 하여금 얘기를 하도록 만들어 놓고 자신은 거기에 길을 기울였다. 그리고 나선 질문을 했고 그 답변을 기억해 두었다. 그녀는 공부했다. 저녁마다 엘리자베스는 검토해 봐야 할 묵직한 서류 가방을 두 개씩 들고 퇴근했다. 일을 하다 보면 새벽 4시를 넘기는 때도 가끔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신문사의 한 사진기자는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서류 가방 두 개를 든 비서와 함께 건물을 나서는 장면을 찍어갔다. 그 사진은 다음 날 신문에 실렸다. 일하는 여성 상속인 이라는 제목과 함께. 엘리자베스는 밤새 국제적인 명사가 되어 있었다. 수십억 달러에 상당하는 기업체를 물려받게 된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얘기를 서두로 칭찬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되도록 언제나 자신이 적절히 행동했고 손상된 회사 이미지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 보고자의 질문에 대해 알맞는 대답을 해줄 수 없을 때는 서슴치 않고 자문을 요청하곤 했다. 그녀의 형부되는 남성들은 회의 참석차 매주 한 번씩 7일을 방문하며 그때마다 엘리자베스는 가능한 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한다. 한꺼번에 만날 때도 있지만 때론 개인 면담도 했다. 엘리자베스는 얘기를 나누면서 그들을 관찰한다. 폭발 사고로 죄 없는 사람들을 죽게 한 자는 누구며 경쟁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누구며 누가 로펜 선지를 없애버리려 하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다. 아이보 팔라치 더할 나위 없이 온화하고 남에게 호감을 주는 형이다. 알렉 리콜스 고상하고 예의바른 신사로 엘리자베스가 아쉬울 때마다 도움을 주고 있다. 찰스 마르텔 지배욕이 강하면서도 겁이 많은 사람이다. 하지만 겁이 많은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우염인물로 돌변할 수도 있다. 윌터 게스너 순수한 독일인 미남인데다 우선 보기엔 썩 친절하다. 그러나 그의 속셈은 알 수가 없다. 그의 부인 안나는 13살이나 연상이다. 그의 결혼은 사랑? 아니면 돈? 엘리자베스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땐 주의깊게 바라보면서 경청했다. 칠레에서의 폭발 사고를 언급하면서 유심히 그들의 표정을 살폈고 타 회사에게 뺏긴 로페의 특허권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임박한 행정소송권도 의논했다. 그녀는 알아낸 게 없었다. 누군진 몰라도 그는 너무 영리해서 전혀 자신을 노출시키는 일이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보고서 끝쪽에 쓰여있던 샘의 추석을 떠올렸다. 배신자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갈수록 제약산업의 경영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나쁜 소식은 신속하게 전해졌다. 가령 상대 회사의 약을 먹고 환자가 사망한 경우 채 30분도 못되어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한다. 저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애견상으론 어디까지나 서로 잘 지내는 듯했다. 대회사의 몇몇 회장들은 비공식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모임을 갖고 냈는데 엘리자베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물론 단 하나의 여자 회장이었다. 그들은 상호간의 문제점을 의논했다. 그 중에 중년 전도의 나이로 바람기가 좀 있어 보이는 회장 하나가 약간 거드롬을 피우면서 저녁 내내 엘리자베스 근처를 맴돌았다. 정부는 나날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간섭을 하곤 하더니 원 내일 당장 우리 천재가 아스피린을 발명해낸다 해도 정부는 그걸 인과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득의만만한 미소를 보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 회장님 아스피린의 유래를 아십니까 젊은 회장은 대답했다. 기원전 400년부터죠. 그때가 바로 히포크라테스가 버드나무 껍질에서 살리신을 발견한 해니까요. 그는 잠깐 어리둥절해서 그녀를 쳐다보더니 입가에서 미소가 지워졌다. 거기 모인 회장들이 이구동성으로 털어놓는 고민거리는 유사품을 만드는 회사였다. 그들은 성공적인 제품의 제조원리를 훔쳐다가 이름만 살짝 바꿔서 마구 파는 것이다. 그런 약을 만들기 위해서 해마다 수억 달러를 투자한 것인데 말이다. 이태리 같은 경우는 굳이 훔친다고 말할 것도 없었다. 이태리는 새로운 약의 모방을 막을 수 있는 특허 제도가 없는 나라 중에 하나니까요. 이태리가 그렇단 말인가요? 이태리하고 스페인이 제일 심하죠. 프랑스나 서독은 비교적 괜찮은 편이고 영국이나 미국이 그 중 낫죠. 부정행위에 개탄을 아키지 않는 이 도덕적인 사나이들을 훑어보면서 엘리자베스는 그들 중에 로펜 선지의 특허를 도용한 장본인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엘리자베스는 대부분의 시간을 비행기에서 보내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패스포드를 책상 제일 위 서랍에 두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카이도나 과테말라 일본 등지에서 비상 호출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엘리자베스는 응급사태에 대비하여 여섯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비행기를 탔다. 엘리자베스는 에밀 초플리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전화는 언제나 그가 퇴근한 후에 시간을 탁해서 그녀가 직접 아우세르실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로 걸었다. 전화 내용에서도 조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일은 잘 되어 나가나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뭐 필요하신 거 없으십니까? 아니요. 시간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사소한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이제 곧 해결될 겁니다. 좋아요. 뭐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뭐든지 말이죠.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사실 그녀는 서둘러 달라고 재촉을 하고 싶었다. 은행과 약속한 기한이 바짝바짝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에밀 조플리의 연구 성과는 너무나도 절실했다. 하지만 그를 재촉하는 것이 그 해답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그녀는 자신을 억제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다. 엘리자베스는 그 실험이 은행과 약속한 날짜 안에 완료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겐 생각이 따로 있었다. 비밀리에 줄리어드 바드루트를 실험실로 데리고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보도록 할 작정이었다. 필시 은행은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연장시켜 줄 것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요즘 들어 리즈 일리암스와 함께 일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서 때로는 밤이 늦어지기도 했다. 엘리자베스는 차츰 자신을 얻고 있었다. 판촉회의에서 그들은 최근에 생산되는 헤어 컨디셔너가 잘 팔리지 않는 것을 의논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직접 머리를 감아보았고 그 결과 시장에 나와 있는 타 회사의 상품보다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했다. 반품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판매 이사 중에 한 명이 걱정했다.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선전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리즈가 이의를 제기했다. 우리는 이미 광고 예산이 초과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엘리자베스가 얘기했다. 약국에서 모두 회수하세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지를 향해서 말했다. 내 생각엔 선전 캠페인을 좀 더 버려야 할 것 같군요. 다만 미용성을 통해서만 팔도록 해요. 그렇게 해서 구매자로 하여금 구하기 어렵다는 인상이 들도록 말이죠. 리즈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찬성합니다. 그렇게 해봅시다. 며칠 새 판매고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리즈를 얼굴만 예쁜 여자인 줄 알았다간 큰 코 다치겠군. 후에 리즈는 웃음띈 얼굴로 이런 찬사를 보냈다. 바야흐로 그는 엘리자베스의 진면목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런던 11월 2일 금요일 오후 5시 알렉 리콜스는 사우나 클럽에 혼자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허리에 수건만 두른 채 한 남자가 증기로 가득 찬 방을 들어섰다. 그 남자는 알렉이 있는 나무 의자로 와서 옆에 앉았다. 여긴 정말 푹푹 찌는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렉경? 알렉이 고개를 돌렸다. 좋은 스윈톤이었다. 어떻게 여길 들어왔어요? 스윈톤은 한쪽 눈을 슬쩍 감아 보였다. 예상하고 계셨을 텐데요. 알렉이 눈을 들여다보면서 그는 다시 한 번 반복했다. 예상하고 계셨죠? 그렇죠? 알렉경? 아니요. 좀 더 기다려달라고 하지 않았어? 어린 조카님께서 곧 주식을 팔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죠. 그렇게 되면 우리 돈도 갚겠다고 하셨고요. 그, 그녀가 마음을 바꿨어요. 아, 다시 생각을 바꾸도록 하셔야죠. 힘쓰고 있는 중이요.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더 감해 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거 말입니까? 존 스윈톤은 점점 다가앉으면서 알렉을 의자 끝으로 밀어붙였다. 우리도 선생과 틀어주고 싶지가 않아요. 우연님과 친해 두는 건 나쁠 게 없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허나, 어느 정도지요? 이제 그는 아예 알렉한테 기대고 들어왔다. 알렉이 좀 비켜놨다. 우린 선생을 특별히 대접해 드렸어요. 이젠 돌려주셔야겠어요. 선전한 약품을 넘겨주는 것도 괜찮지요.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알렉은 어느새 벤치 끝까지 밀려왔고 그 옆은 바로 뜨거운 돌로 가득 찬 무쇠 콘테이너였다. 조심해요. 스윈톤은 알렉의 팔을 꽉 잡아 비틀더니 돌 위로 가져갔다. 팔에 난 털이 타 들어가기 시작했다. 무슨 짓이야? 다음 순간 알렉의 팔은 돌 위에 눌렸고 고통을 참지 못해 비명을 치르다가 비참한 모습으로 바닥에 굴렀다. 스윈톤이 내려다보며 말했다. 방법을 좀 연구해보쇼. 또 봅시다. 안나 로페 게스너는 이제 얼마나 더 견디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차츰 집안에만 갇혀 사는 몸이 되어가고 있었다. 고맙게도 율터가 배려를 해준 덕에 일주일에 몇 시간 와서 일해주는 세탁부를 빼면 안나와 어린애들은 언제나 혼자였다. 그는 더 이상 증오십을 감추려 하지도 않았다. 안나는 아이들 방에서 그들이 즐겨하는 레코드를 함께 듣고 있었다. 우리 저 노래를 들어요. 피리 부는 소리, 희파람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율터가 바람을 일으키고 뛰어들었다. 이 노래라면 진저리가 나. 씩씩거리며 판 앞으로 다가가더니 놀라서 잔뜩 움츠러든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그걸 박살내버렸다. 안나는 율터를 진정시켜보려고 했다. 미, 미안해요. 율터. 난, 난 당신이 집에 계신 걸 몰랐었군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는 눈을 불아리며 말했다. 우린 애들을 없애버려야겠어, 안나. 어쩌면 애들이 듣는 앞에서. 그는 그녀의 양어깨를 꽉 잡고 말했다.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건 우리의 비밀이야. 우리의 비밀. 우리의 비밀. 우리의 비밀. 안나는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뜻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동안 그의 팔은 끊임없이 그녀를 흔들어대서 급기야는 숨도 쉴 수가 없었다. 그녀는 기절했다. 안나가 정신을 차렸을 땐 자신의 침대에 누워있었다.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고 침대 옆에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너무나 조용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생각이 미치자 전율했다. 침대를 빠져나와 희청거리는 다리로 거의 기다시피하여 문까지 다가갔다. 문은 밖에서 잠겨있었다. 문에다 귀를 바짝 갖다대고 들어보았다. 아이들 소리가 들려야만 했다. 그 애들은 엄마를 보러 들어왔어야만 했다. 그렇게 할 수만 있었다면 애들이 아직 사랑있기만 한다면 다리가 너무 떨려서 전화기 앞으로 걸어가는데도 한참이 걸려야만 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화기를 들어올렸다. 귀에 익은 발신음이 들려왔다. 그녀는 망설였다. 일터에게 발각이 되면 그가 어떻게 나올까를 생각하자 무서워졌기 때문이다. 온 힘을 다해서 스스로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고 안나는 110번을 차례로 돌렸다. 그녀의 손은 와들와들 떨려서 도저히 번호판을 끝까지 돌릴 수가 없었다. 눈물이 북받쳤다. 그러나 급히 서둘러야만 한다. 스스로를 진정시키려고 필사적인 투쟁을 하며 손가락에 힘을 주어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다. 신호가 갔다. 기적적으로 한 남자의 음성이 들린다. 노트루프 경찰서입니다. 안나는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다. 노트루프 경찰서입니다. 무슨 일이죠? 예, 저. 심하게 흐느끼는 여자의 말소리. 부탁이 있습니다. 전 지금 몹시 위험해요. 누군가 오셔서 도와주셨으면. 어디선가 윌터가 불쑥 나타났다. 안나의 손에서 전화기를 낚아채더니 그녀를 침대 끝으로 밀어붙였다. 그는 시금덕거리면서 벽에다 전화기를 동댕이 친 다음 안나를 향해 돌아섰다. 아이들, 아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녀는 모기 같은 소리로 간신히 이 한마디를 했을 뿐이다. 윌터는 대답이 없었다. 베를린 경찰 수사국의 중앙본부는 수수하게 생긴 아파트와 회사 건물들이 있는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엔 범인 신고에 관한 긴급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보류되는 특수한 장치가 있다. 그것은 교환대에서 전자의 힘으로 떨어져 나올 때까지 전화를 건 사람이 임의로 전화를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아무리 짧은 대화였다 해도 이것으로 걸려온 전화의 어떠한 번호도 추적될 수가 있다. 이것은 베를린 경찰 당국이 매우 자랑으로 하는 복잡, 미묘한 장치의 하나이다. 안나 게스너가 전화를 건 지 5분 만에 폴 랑게 형사는 한 대의 카세트 녹음기를 들고 와그만 경감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왔다. 이것 좀 들어보십시오, 주인님. 랑게 형사가 버튼을 눌렀다. 남자의 금속성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노트로프 경찰서입니다. 무슨 일이죠? 그러자 공포에 쌓인 한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예, 저. 부탁이 있습니다. 전 지금 몹시 위험해요. 누군가 오셔서 도와주셨으면. 다음엔 쿵하는 소리와 철걱하는 소리가 나더니 전화는 잠잠해졌다. 와그만 경감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 전화를 추적했어? 예, 그것이 누구 집에서 걸려온 건지 알고 있습니다. 랑게 형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럼 문제가 없지 않소? 빨리 수사관에 차를 보내시오. 저, 주인님의 양해를 먼저 받고 싶습니다. 랑게 형사는 그의 책상 위에 한 장의 종이쪽지를 내놓았다. 와그만 경감이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게 틀림없다는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와그만 경감은 다시 한 번 그 종이쪽지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에 적힌 전화번호의 주인은 개스너, 윌터가 아닌가. 독일 생산업계의 거물 중에 한 명인 로펜, 션즈, 독일 지사의 대표 윌터, 개스너였다. 여기에 대포된 뜻이 무엇인가를 논쟁할 필요는 없었다. 까딱 잘못했다간 두 사람이 모두 밥자리를 잃고 거리를 헤매게 될 것이 뻔한 사실이다. 와그만 경감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입을 열었다. 별 수 없지 않소? 조사를 하시오. 난 당신이 직접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개스너의 저택은 베를린 남서부의 광활한 교회인 반세 지역에 있었다. 교통량이 적어 거리는 퍽 한산했다. 랑게 형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속도를 낮춰서 조심스럽게 운전을 했다. 클라이야레 거리를 지나서 CIA 건물을 통과했다. 그는 이제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반세의 교회로 들어가는 숲길로 접어들었다. 이 근처의 주택들은 호화롭고 아름다웠다. 랑게 형사는 적어온 주소를 찾아내 개스너 저택으로 들어가는 긴 전용 도로로 핸들을 꺾었다. 그 저택의 의용은 금전 이상의 무엇인가를 의미하고 있었다. 그것은 권력이었다. 로페 왕국은 한 국가의 정부를 붕괴시키기에도 충분한 힘을 가졌다. 와그만 경감의 말이 옳다. 그는 아주 신중해야 한다. 랑게 형사는 3층 석조 건물의 현관 앞에 서서 차를 내렸다. 그리고는 모자를 벗은 다음 벨을 눌렀다. 안에서 소리가 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집 둘레의 공기는 황량한 침묵 속에 쌓여있다.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다시 한 번 벨을 눌렀으나 잠잠했다. 무겁고 어두운 정적뿐이었다. 담을 돌아서 뒷마당으로 가볼 것인가 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뜻밖의 문이 열렸다. 현관 복도에 한 여자가 서 있다. 중년의 그 여성은 창백한 얼굴을 하고 구김살이 간 나이트 가운을 후줄그레하게 입고 있었다. 형사는 그녀를 하인으로 생각했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보였다. 윌터 개스너 부인을 뵙고 싶습니다. 랑게 형사라고 전해주십시오. 제가 미세스 개스너인데요. 랑게 형사는 자신의 길을 의심했다. 그녀의 모습은 이 집의 여주인으로서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았다. 저는 아 우리는 조금 전에 경찰 본부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잠자코 형사를 쳐다보았다. 아무런 흥미도 없다는 듯 멍한 표정이었다. 랑게 형사는 뭔가 잘못되어간다는 것을 직감했으나 그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다만 매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걸 육감으로 깨달을 수 있을 뿐이었다. 개스너 부인께서 그 전화를 거셨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건 실수였어요. 그녀의 얼굴엔 역력한 주저의 빛이 감돌았다. 그게 사실은 제가 보석의 일부를 분실했다고 생각했는데 찾았어요. 경찰의 그 긴급 전화번호는 살인 강간 상해의 경우에만 돌릴 수 있는 것이다. 제기랄. 그러나 조심, 조심을 해야 될 판이다. 예, 알겠습니다. 랑계 형사는 망설였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나 형사로선 더 이상 할 말도 할 일도 없었다. 고맙습니다. 개스너 부인.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는 맥이 빠져서 막대기처럼 서 있었다. 그리고 코앞에서 현관문이 닫히는 것을 본 다음 천천히 정원으로 걸어가 차를 타고 사라졌다. 안나가 되돌아섰다. 윌터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여보, 참 잘했어. 이제 2층으로 올라갑시다. 그는 계단을 향해 몸을 돌렸다. 순간 안나가 나이트 가운 밑에 감춰두었던 큰 가위를 끄집어냈다. 그리고 그 가위를 윌터의 잔등에다 깊숙이 꽂았다. 로마 11월 4일 일요일 정우 좋은 날씨였다. 아름다운 시모네타와 셋 딸을 데리고 별장지대를 찾아오기를 참 잘했다고 아이보 팔라치는 혼자 생각했다. 동화의 나라처럼 예쁜 티발리 가든을 아내와 팔짱을 끼고 산책하면서 그는 연못가를 달려가는 딸들의 모습을 미소로써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망연히 생각을 했다. 리고리오씨가 이 공원을 처음 설계한 건 그의 파트론인 에스더 가족을 위해서였지만 후일 이렇게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줄이라는 것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 에스터 공원의 별장지대는 로마시에서 동북쪽으로 얼마 멀지 않은 사빈의 언덕에 자리잡고 있다. 아이보는 가끔 이곳을 찾아왔다. 그리고 이 언덕의 꼭대기에 서서 아래를 내려볼 때마다 색다른 쾌감을 느끼는 것이었다. 눈알에 보이는 수십개의 분수가 저마다 다른 빛을 띄고 물줄기를 뿜어내는 장관이 좋았다. 예전에는 도나텔라와 세 명의 아들을 데리고 온 일도 있다. 그들은 그때 얼마나 이곳을 좋아했던가. 아이보의 마음이 갑자기 서글퍼졌다. 도나텔라의 아파트에서 그 끔찍스런 일이 있던 날 이래 한 번도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 그는 아직도 도나텔라가 자기 얼굴을 핥혔을 때 감각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는 도나텔라가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얼마나 자기를 그리워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 그래 그녀는 당분간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게 좋을 거야. 적어도 내가 고통을 받은 그만큼은 그의 가슴속으로 도나텔라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 녀석들아 여기야 여기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분명했다. 이건 환상인가 현실인가 그는 어리둥절했다. 계속해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프란치스코 더 빨리 빨리 아이보는 뒤를 돌아다 봤다. 그리고 바로 등 뒤에서 도나텔라가 세 명의 아들을 끌고 시모네타와 세 명의 딸과 함께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걸 발견했다. 처음 그는 이 사실을 우연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도나텔라의 얼굴 표정을 읽는 순간 좀 더 정확한 사정을 깨달았다. 그의 두 가족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 것은 자기를 멸망케 하려는 신의 계획이다. 아이보는 미친 사람처럼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는 시모네탈을 향해 소리쳤다. 저기 보여줄게 있어 빨리 빨리 모두 이리 와 그는 가족 네 명을 이끌고 꾸불꾸불한 돌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옆에 가는 구경꾼들의 어깨를 떠밀어 박고 발을 밟고 하는 바람에 그들의 무서운 눈초리를 받았지만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한편 그녀와 세 명의 아들들은 계단을 올라오는 중이었다. 만약 그들에게 발각이 되면 만사는 끝장이다. 애들 중에 누군가 아빠 하고 부르는 날에는 그는 연못으로 빠져버리는 길밖에 없다. 그는 시모네타와 세 딸을 불자동차 몰듯이 몰며 달려갔다.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숨 끊어도 죽겠어요. 시모네타가 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가만히 있어봐요. 깜짝 놀랄 일이 있을 테니까. 아이보는 사뭇 유쾌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흘끗 뒤를 돌아봤다. 도나텔라와 세 명의 아들은 잠시 시야를 벗어나 있었다. 바로 앞은 위로 올라가는 계단과 아래로 내려가는 갈림길 이었다. 아이보는 위쪽을 택했다. 빨리 와. 누구든지 1등으로 저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에겐 아빠가 근사한 상을 줄게. 아이보 잠깐 쉬었다 가면 안 돼요. 난 정말 기진맥진 이라고. 시모네타가 두덜댔다. 쉬었다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다 구경거리를 놓친다니까. 그는 발작석으로 대답했다. 그는 아내의 팔을 잡고 가파른 돌층계를 마구 끌고 갔다. 아이들은 그들을 앞질러서 뛰어갔다. 아이보 자신 숨이 끊어질 것만 같았다. 좋아. 이러다가 여기서 내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어버리면 옆연네들 참 꼴 좋겠다. 빌어먹을 것들. 어느 마누라도 믿을 건 못 돼.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지?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먼저 죽여버릴 테니까. 그는 머릿속으로 혼자 상상했다. 얇은 네 글리제를 입고 도나텔라가 침대에 누워있다. 강제로 그 옷을 벗겨버리고 그녀를 위해서 덮친 다음 질식을 시킨다. 제발 살려달라고 여자가 애원한다. 순간 아이보는 주책없이 일어서서는 자기의 남근을 의식했다. 이제 그만 가요. 네? 에거라는 시모네타. 아니야. 이제 다 왔어. 그들은 한층 더 높은 계단 위로 올라섰다. 아이보가 급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도나텔라와 세 아들의 모습은 아무데서도 보이지 않았다.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가보면 알 것 아냐. 따라오기만 해. 아이보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그들을 출구 쪽으로 밀어냈다. 큰딸 이사벨라가 말했다. 아빠, 벌써 갈 거예요?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좀 더 근사한 데가 있다니까. 급히 말하면서 뒤를 돌아봤을 때 아이보의 시야에선 도나텔라와 아들 녀석들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얘들아. 얘들아, 빨리, 빨리. 잠시 후 아이보와 그의 한쪽 가족은 에스터 별장 공원의 출구를 빠져나와서 광장에 세워놓은 자동차에 올라탔다. 생전 처음 보겠네요. 당신 이렇게 허둥거리는 건 나도 생전 처음이야. 정색을 하고 대답을 한 다음 아이보는 미처 자동차 문을 닫기도 전에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는 마치 지옥에서 탈출하듯이 주차장 밖으로 달려갔다. 아이보, 왜 이래요 정말? 이제 다 긴장을 풀어. 내가, 내가 말이야 오늘 특별히 고급 대접을 할게. 히슬러 식당에 가서 점심을 사주겠다. 그 말이라니까. 그들은 벽화가 달린 창가에 앉아서 스테인퐁의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았다. 성 베드로 동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저만 치서 아련하게 눈에 들어온다. 시모네타와 아이들은 황홀하리 만치 즐거웠다. 음식은 기막히게 맛이 있다. 그러나 아이보는 나무판을 씹는 기분이었다. 그의 손은 너무 떨려서 도저히 나이프와 포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다. 이 이상 견딜 수는 없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지. 도나텔라가 어떤 수단을 동원할 것인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수단은 이미 시작됐다. 그녀가 요구한 돈을 주지 않는 한 구제의 길은 없다. 돈을 구해야만 한다. 무슨 방법을 쓰든 간에.